하이라 씨를 모셨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저한테 뺨에다 뽀뽀해주고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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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받아서 이 방송 안 보겠네 키스 좀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최수승 씨가 방송에 나와서 췄던 춤 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쟁피한가요? 네 모든 것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4번의 예산이 있어요 아기가 방금 생겼는데 금방 또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내색을 못하고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엄마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